네 랜프! 랜프! 최고다! 네 이 젊은 쇠비가 여러분은 고로 이케에 막 날려왔는데 그냥 가면 여러분 마음속에 섭섭함을 주는 그런 정석에서 호박점 섭섭이라든가 다 썩 안 될 것 같아요 저 양심이 찔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마지막 엘브로호를 여러분께 서비스로 이게 그런 상황의 전용 서비스를 해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날씨가 추운 내도 불하거든요 이렇게 이 자리를 지켜 찾으신 많은 시민들 사촌 시민자들과 사촌의 인들 나와주신 관광객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또 각 가수분들을 응원하러 와 주신 각 가수분들의 아티스분들의 편의점 분들 감사하고 그리고 항상 저를 따라다니시는 분의 기술을 사랑해주시는 MMS 여러분들도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저는 다음 기회가 되면 또 사천에 놀러와서 여러분 앞에 두고두고 좋은 변에 많이 오르도록 불러 보내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오늘 전에 만들어주신 사천 강의점 분들 공연 강의점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평가하세요 김다연 공연입니다 감사합니다 통화하세요 최고다 잘한다 네 여러분 조명사님께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acağ